래트님이 그려달라하니까 그려봅시다. 어... 여자로? 호순이? 호순이를 그려달라는게? 흥남자라고... 엥... 엥 뭐라는거지? 그렇다기엔 모두가 래트님을 여자로 그리는걸... 래트님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나네. 응응. 아하하하하하하 뭔가 여기 배지같은거 있었던거 같아. 그리고 후드티인가? 커피 맨날 마시더라.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래트!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흠... 뭐지? 머리색? 뭔가 이거랑... 표정을 좀 추가해볼까? 흠... 네... 열려덟 래트! 아잉 눈? 아잉 눈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동그란 눈인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아잉 눈! 하하하하하하하하 귀엽다 이거! 귀엽다! 흑백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자 쓴 아지쿤처럼 보이네. 하하하하하하 아 그런가? 약간 귀가 비슷해서... 귀를 보라색으로 칠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잉 싫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래트쿤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하하하하하하하 호순이에요. 하하하하하 호순이에요. 아잉 코순! 하하하하하 새침 코순 아잉 코순! 새침 코순 경렬 코순! 하하하하하 마리테르토르기 새! 하하하하하하 경렬 최고야. 괜찮다. 암팟! 또 누가 좋을까? 아 연다 냥이 그려줄까? 연다... 연다형? 연다형 캐릭터가...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꺼지면 안돼... 어... 어... 맘에 안들어요? 연다 냥이... 고양이 귀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치? 연다스 캐릭터가 어떤지 내가 잘 몰라... 후드 입었네... 연다 냥이... 하하하하하 아무튼 판다임... 후드 벗으니까 사실 고양이였던군... 머리가 초록색이었죠... 연다 냥이... 하하하하 다른 캐릭터가 됐는데... 가네 무슨 일이야... 불서...주...하네... 앵보는 내가 어제 사실 그려줬었거든? 앵...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기서 불서 파티를 찾아! 하하하 인간들아! 아 진짜 미치겠들! 가네는 여기다 그려주자 같은 펭귄이니까... 왠지 화가 났어... 하하하하하 가네는 가네 얼굴 넣어줘야 된다고? 아 그니까 가네 짤 넣어줘야 되는데? 그 욕망의 항아리 닮은 짤 아 내가 이거 없어갖고 노트북이라... 노트북이 지금 완전... 지금 개피야 내 배터리 실피야 실피 충전하면서 하는 중 아 뭐 불서야... 안내 불서! 이제 안한다고! 기코봐달라고? 아이씨... 아 미치겠네... 가네가 뭐 넣어달라고 하냐고 지금... 아 이걸 내 컴퓨터에 저장해야 된단 말이야? 하하하 잠깐만... 진짜anut! 아이고... 권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 받겠님 가 land시원 아하하하 어 어 안 돼 아이고 다만 넘어간다 약간 최근 두는 생각인데 캐릭터를 조금 옷을 바꾸고 싶어 님들은 어떨까? 나는 조금 그냥 두는 생각이 지금 캐릭터 옷이 약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잖아 가끔 사람들이 캐릭터 바꿀 때마다 부러워 그냥 든 생각이야 가끔 가끔 든 생각인데 사실 저번 가을 겨울 때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VR이랑 겹치고 다른 분들도 막 바꾸길래 그냥 안 바꿨거든 글쎄 겹칠까봐 어쩌다보니 놓쳤는데 옷 정도는 바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봄이기도 하고 무슨 옷이지 있지? 무슨 옷이지? 성숙해진 성숙해진 옷이야? 성숙해진 옷이 도대체 뭐죠? 원피스 비키니 미쳤냐? 인형탈? 아 인형탈? 인형탈? 그러면은 평소에 이러고 방송하는 거야? 인형탈? 강아지 인형탈로? 아 원피스 이쁜 것 같아요? 원피스도 종류가 많잖아 이렇게 생긴 원피스가 있고 이렇게 생긴 그런 여러가지들 있지 오랜만에 힘주고 외출할 때 입는 옷도 성숙해 보일 것 같은데 내가 평소에 입는 옷은 약간 어떤 거냐면은 좀 대충 우겨보자면은 약간 이런 옷이야 이런 옷 시마야 이것도 개 섹시해 다른 분들은 근데 보통 계절별로 하더라고 캐릭터가 여름 옷이랑 겨울 옷이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절용으로만 하나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싶은 생각 캐릭 컨셉트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캐릭 컨셉트 막 바꿔버려? 막 머리도 막 어? 민트색 같은 거 해버리고 막 어? 막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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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색의 막 어? 파마 가자고 파마? 그래 파마까지 해버려 파마까지 해버려 아 이런 파마가 아닌가? 푸드리냐고? 피어싱? 아 그래 귀를 두고 피어싱 하자 피어싱 레게머리 사는 김의 본체인 리본도 더 크게 만들자 리본 어떻게 할까?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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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앞머리 없애? 앞머리 없애? 앞머리 없애 볼까? 아줌마잖아 진짜 44세인데 이거는? 현실 반영이라고 있네 죽을래? 앞치마요? 몰라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앞치마 죽어까지 그냥 바꾸는 김의 이름도 바꾸자 뭐 할까 이름? 어 박 박복순 박복순 아 이거 머리가 안 예쁜 것 같아 이런 파마 원치 않아 뭔가 이런 파마는 좀 낫지 않을까? 어 이런 파마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좀 더 아까보단 괜찮아진 것 같아 아예 캐릭터를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냥 만약에 한 바꾼다면 아 근데 나는 바꾼다면 또 바꾼다 해도 동물계 달린 거 할 것 같아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동물계 달린 거 야 넘어갔어 나는 이왕 옷을 한다면은 치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치마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내 사심이 엄청나게 담겨있어 저는 진짜 치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썸네일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그린 걸 봐야 하긴 해 내가 약간 멋대로 아 나 바꾸고 싶어 난 항상 사람들이 지금 입는 거 그려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똑같거든요 님 집에서 오프숄더 원피스 입는 거 아니었소 내 환상 돌려내 님들 뭘 상상한 건데 이런 거 이런 거 상상했나? 뭔가 뭔가 이런 거 상상한 거냐고 현실은 이거 입고 있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입지 않나? 아 편안 이거 얼마나 편한데? 어휴 정말 거기 잠깐 이런 거 또 봐주라